베인이 신발 안 뽑으면 모랑과 한마디 얻어 모랑나온 베인을 특포로 이기려면 먼저 큐를 맞추고 시작해야죠 침대 하나 더 맞추고 시작하면 이길 수 있는데 웬만하면 좀 이기기 힘들어요 저 마저 없어서 아 근데 베인이 클림드로 다 이기겠다 정화라 음 뭐란거면 나왔죠 아 이거 비비 안보여서 좀 그래요 안 맞춘다 간다 간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제이스까지 있어가지고 제이스 쪽으로 로밍 만들었어 망해서 할게 없어 제이스 근데 여기서 추가 타나가지고 유효 타나가지고 아 报äd która 제가 전정을 치시는 throttle 유효 타나가지고 아 다이어트 2 folklore 잘 썼을 거 같은데 아 진짜? 레전드 한 번 받았어 아 벽브레스 써? 어 어쨌든 한타 붙으면 잘 쏴면 매일 것 같긴 한데 레벨 미드가 너무 레벨 너무 높다 11대 9네 나도 레벨 너무 낮고 신드라가 7킬이야 매장에 갔다 방금 산 건가? 방금 산 거네 저런 거 잘라야 돼 갑니다 렛츠 이준 음료 렛츠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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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닛이죠? 의도하니 몸닛은 아니었지만 이득 봤어 와 신다 너무 쎄다 너무 쎄다 근데 이건 아닌데? 베인은 아닌데? 아 중보였다 대박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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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탈 탈 탈 탈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아싸 많이 탈 빠지 야호호 치단다 이거 언제지 이거? 몰라요 올려봐요 형 우리가 먹은 게 아니라 못 봤을 거니까 들어오는 거 그렇구만 우리 게 아니었구만 아 형 랩을 너무 낫다 내가 알아서 하지 갔다 갔다 하느라고? 큰일났네 안쓰럽다 스네시 따라가느라고 지금 쟤 근데 랩이 나죠? 아 나 베인이랑 싸우면 내가 그냥 컨트롤을 이기자시는데 왜 딸냐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서워 마이온 죽겠다 내려갔어 애들 다 내려갔어 다 내려갔어 제발 올라온다 파괴됨 싸우면 되게 좋은데 지금 같은 상황이 다른 거 잘라보자 이런 거 신들어같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비 많이 따라온다 오케이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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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웠다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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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렉크 렉크 안 돼 나이스 형 잘 봤어요 크레포인가 아 퀴레포지 퀴레포 퀴레포 이거 근데 육모나와 육 우리끼리 먹자 렉도 주고 우리끼리 먹자 올라프가 타워스 자기가 패스돼가지고 심장이 너무 잘까봐 다음날 못임 오바했어 약간 라스턴마 더 잡으려고 라스턴마 더 잡으려고 예스메스 더 채우수사김 나왔어요 미쳤네 좋았어 잘 뜬잘뜬 어 밀어남 좋아줄거야 갑시다 방금 진짜 한번 엄청 컸다 방금 한타 응 진짜 이거 거의 역전했다 카타도 아이템 잘 나왔어요 이제 시스템 잘 따라왔고 미드 열어가지고 인지도 걸기 쉬워 전멸이 없어서 전멸이래 행정기가 없어서 공격 아 저 오락처 먹었구나 내가 먹어야지 바텀에서 난 암살할 수도 있는데 내가 빼붙으면 알겠어 잡음? 계속 멀리 있는데 안 될까? 빠져 빠져 형 보고 빠진 것 같아 낌새 알았을 텐데 갑니다 경호 진짜 빨아야겠다 레드 먹고 위드 탑 티킹하면서 이쪽이야 가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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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밑에 탑 가요 툭 툭 툭 툭 툭 빨리 피 껐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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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헐 헐 대박 예측했지 렛은 딤 아니야 헐 대박 다행이다 죽었으면 좀 컸던데 형! 신드라도 프리오 신드라 노점멸이야 신드라 점멸 봅시다 신드라 점멸 27분 10초 형 27분까지 신드라 노점멸 신드라 점멸 신드라 너무 아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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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업무 나 업무 이거 뭐해? 큰일 났다 나 업무 괜찮아 이거 마이 캐리 써서 갔던 백두어 하는데 이거 미드탑 움직이잖아 근데 우리 레넥 없다 레넥 없어 포킹마다 아 마이도 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 반응 안했으면 죽어버렸다 진질라 엄청 세 엄청 세 나 방금 죽을뻔했어 나 비전으로 포탑 안했으면 죽을뻔했어 그나마 지금 라일라이 가가지고 어 좀 탱키하지가가지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집간다 가자 가자 준비할 준비 되었습니다 가죽가스 써야지 얘가 온다 싸우자 싸우자 아 얘 거리도 너무 오네 아 아 아 한 대! 아 대박! 피 3 남았어! 와 피 3 남았어! 내가 이거 빌지워터를 쓸 수가 없어. 평타모샷 때문에 아 대박 피가 3 남았네? 진짜 아깝다 빌지 쓰면 평타모샷 안 나가요 평타보다 빌지워터보다 평타가 더 세요 저 이거 스택 다 쌓아서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에 스택 쌓아서 평타가 더 빨랐어요 빌지워터 쓰면 평타가 안 나가요 모션풀이 있어서 아 진짜 아깝다 아 올라프가 너무 맞는 것도 컸고 신자가 잘 뺐어 어 신자가 잘 뺐어 마이너 녹았는데 마이너 텐 좋네 어 마이 좋아 마이너 빨리 녹으면 좋겠어 아 썸멸이 좋아 저거 법칙은 변하지가 안 돼 던지지 말줘라고 하면 꼭 그 사람이 되더라고 그렇게 이상해 자가당으로 딱 그 말하면 변해달라고 아 블루 없어 많다 이상한 법칙이야 블루가 없어 블루 있어야 되는데 블루 있어야 신경하는 게 내가 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아 이제 욕먹으러 가네 바론쪽 시야 다 해 아 제이크 내가 이기는 데서 정말 없어서 와 와 와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자! 아! 안 들어오시네 우리도 블루 털었나? 음 털고 있어 나 레드 먹으러 갈게 바론 이거 자꾸 때려 근데 몰라요? 왜 때리지? 밖에 없나? 가까이 가면 때려 그냥 붙으면 때려 바뀌었나 봐 뭐가 올라프 왔다 올라프 죽었나 봐 오 오 아 이거 탔을 때 탈라야돼 말 좀 말까? 어 말 좀 말까? 다 실력 문제라고 호탈을 파악을 했습니다 퍽 치드라 멈추마스요! 암흥이 다 됐습니다 어 비었고 저기 미친 마이키도 있습니다 왕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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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격 그래도 Q 맞춰서 방금 땄다 음 왕쌤 신드라 플리스 쓴 것 같은데 아 그래? 폴드가 쎈나봐 응 딱 쿨 올드가 됐어 아까 신들하고 전멸을 적어놓긴 했는데 응 미친븐쯤이었어? 응 아 궁이 계속 있네? 진짜 아프다 그냥 계속 돌아오는 것 같아 궁이 어 계속 돌아와 스택 하나 투표 좀 깠네 계속 잡아가지고 너무 아파 이거 마이도 없어 아 아이템 아이템이 마이가 진짜 쎄 아 템 차이가 심하네 어 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냥 계속 공템 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거 방금 같은 거는 솔직히 제가 킬은 손해볼지 몰라도 이거 매잘 빼는 거라 지금 매잘 차가지고요 스택이 계속 늘어나요 매잘 생각하면 제가 이득이죠 매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방금 좀 줄였어요 그래도 방금 뭐랑 크리스 쓰면 잡을 수도 있어 방금 뭐랑 크리스 쓰면 잡을 수도 있어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잠시만요 호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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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마이 바텀 쪽 테리포 있겠지 아니야 쐈어 쐈어 어 아 대박 여기 갔다 아 형 진짜 노태리였는데 아까 여기 썼었어 여기다가 하아.. 진짜 스트레쉬 노플이었어 아쉽네 형 좀 몇 초요? 여기 안에서 막아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한 입은 안 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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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하고 잘 먹겠습니다 치워 줘 줘 줘.. 으잇.. 미스터 세계 치우치까지 못 같아 그 다음엔.. 태워야 떨린게 아으.. 오오오.. 다이았jan 허아.. 유스타냄 쏴아.. 오오오오 두번째 포우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포우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슬쩍 딱 크죠. 쬐기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시험을 맞이한 것 같아요. 포우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포우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포우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심하라고. 도움말씀 여기 와드에요. 여기 와드. 우리도 똑같은데 레온아. 동반 잘들으면 우리도 하나 따를 수 있어. 걸자는데 이거 그냥? 어 걸어. 나 가보겠습니다. 유이쾅이. 사라져. 마이온다. 마이티바이예요 하타 왜와 하타 멀어와 아 미쳤다 어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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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좋겠다 퀄 퀄 대박 가롱 갈 수 있겠다 이거 형 마이티바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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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타 아버지 어 많이왔어 빠이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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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수 싸워봐 어 데이프 오케이 나이스 갔다 잘 들었다 레오나 나이스 베이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했다 가자 가자 근데 바론 못 가고 미드 가야 돼 우리 정글러 죽어서 미드 가야 돼 미드 밀 수 있어 신나 택수 어 나 무반의 대건 나왔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형도 700검 아니 700검 마음망투어나 마음망투어나 700검 하나 가요 음.. 안 되겠다 안되겠다 아이셈이 갈 때에선 안 가셔도 되겠다 자 우라크를 사셔도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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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탑을 다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망했다. 아니, 그럼 그냥 한타를 열면 되잖아. 우리 레온아, 레온아. 궁했는데. 그냥 한타. 안건데. 4-3에 애들 나무랑 10초 남았어요. 2-3에 애들 나무랑 10초 남았어요. 아니, 빠지니까. 억제기가 곧이 생성됩니다. 후! 인사할 땐, 인사할 땐, 인사할 땐. 인사할 땐, 인사할 땐. 인사할 땐, 인사할 땐. 3명이나 게임은 안 된다니까. 억제기가 곧이 생성됩니다. 펭찌기까지 안 되 dai. 도틀다면, 액제기가 파괴됩니다. 어우, 쌍게, 백. 아, 전말 안 나왔다. 아 미니언 미니언 봤다 큰일났는데 미니언 첫 승이 나겠네 아 올라 죽었다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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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폴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아쉽네 미드 빌라고 한게 아니고 탄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아쉽네 까비 까비 어 이런 이런 이걸 줘야 되나 아 근데 뭐 지만 했으니까 졌지 지만 했으니까 졌지 뭐 그쵸 뭐 뭐 임배 때 2킬 따이고 시작하는데 뭐 이길 수가 있나 어 어 괜찮아 나도 솔직히 잘한거 없어 괜찮아 진짜 여기서 미쳐버릴 것 같아 어 근데 아까 마지막 그게 너무 짠 난다 너무 아쉬워 아이고 이 친구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21팸만 먹으면 무난하니까 괜찮아 그래도 어차피 이겼으니까 그래 두판 이겼어 됐어 그래 두판 이겼으면 됐지 뭐 됐으면 됐어 네 뭐 퀴르메스 방송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구요 어 다음주에도 편성표 시간 확인하시면 나오니까 네 시간이 바뀌어요 이게 이게 고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목요일 10시로 알아두시고 음흠 편성표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다운받아보시면 되고 네 어 저희 다음주에 오늘 주문한 옷이나 아니면 코디해주는 옷들 중에 하나 입고 나와서 음 다음주에 또 재밌는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강키였고요 오늘 중에 헤르메스였고요 다음주에 뵈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뵈요 다음에 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